이재둔 수원특례시장이 9일과 10일에 걸쳐 4개국 구민과 함께하는 시민공감 열린대화를 열었습니다. 시민공감 열린대화에서는 민선 8기 수원시 3대 목표 실현에 위한 2023년의 계획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 3개를 설정하고 올해 2023년은 세부 5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기업 유치를 위해 토지 규제를 완화하고 수원기업 세비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등 더욱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추진방안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지원주택과 통합돌본서비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서비스와 손바닥정원 등 125만 수원특례시민에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시민의 의견에 담당 부서장이 즉시 답변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틀에 걸쳐 영통구,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까지 4개국 우민 2천여 명과 만난 이재준 시장은 올해도 시민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며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원 ITV 뉴스 이근아입니다. 수원 ITV 뉴스 수원 ITV 뉴스 수원 ITV 뉴스 수원 ITV 뉴스